대내 활동성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 뇌는 섬세한 장, 기이다. 몸 전체의 중앙통제실이며, 신경계와 함께 인지 기능 및 다른 장기의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신체 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뇌도 병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사실 뇌도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변화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될 수 있다. 게, 다가 뇌가 독소 및 활성산소로 인한 영향도 받기 때문에 뇌의 세포 활동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면 뇌 조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영어이 하고 대내 활동성을 강화하는 습관, 특히 뇌가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 양소를 공급하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뇌 활동성을 강화하는 7가지 식품이 그래서는 정신적 피로감이나 기억력 문제가 있을 때 정기적으로 식단에 추가할 수 있는 7가지 식품에 대해 공유한다. 어떤 식품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브로콜 2. 브로콜리는 산화방지제를 공급해주고 세포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뇌 활동을 향상하는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 및 무기질은 3, 로운 뇌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신경 연결을 강화하며 치매 및 기억력 문제의 위험을 낮춘다. 브로콜리는 뇌의 세포막을 보호하며 동시에 뇌의 기능도 향상하는 영양소인 콜린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 2. 호두 활용도가 높고 맛있는 풍미로 유명한 호두는 뇌의 섬세한 조직을 보호하는 필수 영양소의 중요한 공급원이다. 호두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오메가 마이너스 3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세포의 산소 공급을 최적화한다. 마그네슘에 더해 호두에 함유된 비타민 B 및 E는 인지퇴와의 위험을 낮추고 신경계를 도와 신경전달 물질 활동의 균형을 유지한다. 3. 강황 강황의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제 및 소염제로 작용하며 뇌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강황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만성질환 발병의 위험도 낮춘다. 강황은 대뇌기, 능을 강화하며 혈액순환을 향상하기 때문에 몸 전체로의 영양소 및 산소 공급을 개선하는 데 이상적이다. 또 강황에 함유된 비타민 및 무기질은 건강을 촉진하는 특정한 호르몬의 분비에도 관여한다.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및 기타 정서적인 불균형도 완화해준다. 4. 토마토 토마토는 뇌기능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데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권장되는 식품 중 하나이다. 토마토에 함유된 항산화제는 환경 내에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멈춘다. 이 식품은 또한 세포의 회복을 돕고 조직의 조기 소상을 예방하는 리코펜이라는 물질을 내에 공급한다. 게다가 토마토는 기억력을 개선하고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한다. 5. 호박 많은 사람이 호박을 일상식단일 부로 섭취하지 않긴 하지만 호박은 영양가가 아주 높고 뇌에 좋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호박은 엽산, 비타민이 필수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고 뇌 수축과 신, 경계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호박은 염증을 조절하며 신경세포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6. 시금치 시금치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시금치는 뇌 전도율 및 신경계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완전식품이다. 시금치의 칼륨은 염증을 조절하며 덕분에 기억력과 대뇌 신경 전달 물질, 분비 과정을 향상한다. 또한 시금치에는 다량의 엽산, 비타민이,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체포막을 강화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다. 7. 바나나 바나나는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뇌 기능과 정신적 활동력을 개선하는 때 도움이 되는 에너지가 풍부한 과일이다. 바나나는 비타민, 무기질, 천연 섬유질의 놀라운 공급원이며 기억력을 최적화하면서 동시에 세포를 보호한다. 게다가 바나나에 함유된 비타민 B, C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자연적인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는 기, 분이 좋고 집중이 잘 되는 것과 관련되는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다. 여기서 소개된 식품들을 식단에 더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식품들을 주기적으로 식단에 추가하여 튼튼하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자.